물솥빵! 세상에 든든한 육병 되겠다. 이 땅에서 낳고 자란 반국이라면 남녀노소 모두가 구사할 수 있는 모태 권법이 있었어요. 살살 비벼 먹어야죠. 촉촉하게! 비벼 먹기 권법! 한 수조 하실래예? 아, 이것이 바로 고양이의 맛! 어머니가 떠오르는 고수의 청국장! 한 입 크게 먹으면 저절로 입속에서 스텝을 밟는다. 완, 투, 차차차! 투, 투, 차차차! 바로 우로! 정갈아가 좋아해. 지가 막히죠. 지가 막히다. 저번에 왔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전에 다 반찬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딱 마음먹고 일찍 출발해서 오늘은 성공했어요. 약정하고 가야 돼요. 아, 알면서도 당하는 메쉬의 드리블 같은 입맛 이렇게 찰기장! 태초의 청국장이라 가면 밥솥 사락을 들 때부터 존기차게 먹어 온 다 아니고 권리의 음식이건 망청한 우수의 청국장이 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이요? 문을 감고 그만 먹고 말 좀 해보시오! 청국장의 풍맛은 나셔서 냄새는 안 나요. 지금 냄새 나세요? 어, 안 나요? 진짜 안 나요. 네. 기존에 저희가 먹던 청국장만 나고 거기에서 그 약간 청국장에 약간 독특한 향들이 있었잖아요. 조금 안 좋은 향들 그런 일들이 다 가시고 맛있는 향들만 이렇게 먹었다고 할까? 청국장에 냄새가 안 난다? 양동금도 그 아슴을 무너뜨리지 못한 구리구리의 대명사 청국장 수십 년 단련된 개코 신공으로 냄새를 맡아보는 식객들 느낌 아니까? 촉촉하는 그런 거 없이 되게 깔끔해요. 냄새가. 냄새 많이 안 나는데요. 약간 콩 담백한 냄새 나요. 두유 냄새 같은 거. 두유 냄새? 꼬리꼬리하지 않고요? 많이 안 나요. 대체 그 비결이 뭐란 말이오? 비결이요? 비결 뭐 없는데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콩 삶고 삶아서 이틀 띄워서 끓여서 나가는 거예요. 비결 없어요. 진짜요? 네. 비결이 없다니 그 말씀 거둘지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못하는 제작진 몰래카메라 공격 제시. 기다린 자만이 그 대가를 얻는 법. 몇 시간이고 기다렸다. 바로 그때. 이번 카메라의 후련이 모습을 드러낸 고수. 아이 근데 잘 안 보인다. 좀 더 가까이 좀 땡겨봐. 어 그렇지. 콩 삼키를 준비하는 고수. 아니 그런데 저것은. 뭐예요 연탄. 그 심에서는 그 모습 감춘 지 오래된 전설 속 물건. 연탄 하루가 아닌가. 천국장 풍은 장작불에 삼는 것이 고편적인 방식인 것. 맞아요. 아니 무슨 유명한 짓이오. 기사장님. 네. 연탄으로 풀잖아요. 잘 붙잡고. 어 많이 붙잡는데. 평정심을 잃고 마는데. 저희가 잘 봤죠? 봤어요? 네. 네. 낯설. 삶 삶을 때 중요한 게 온도예요. 온도. 불의 온도. 제가 장작불을 처음에 썼는데 온도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장작을 많이 넣으면 쎄고. 꺼질 때 되면 약하고. 그래서 생각한 게 연단 불을 생각했는데 연단 불은 늘 똑같이 삶아서요. 일정한 온도로. 시커먼 속내 감추고 최고의 맛을 위해 제한번 불사르는 연단. 여기에 고수의 끈비와 내공이 거해지기. 노란 빛깔의 꿈은 그렇게 12시간을 견디며 명품 천국장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촬영 이튿날 아침. 밤새 인구의 시간을 견뎌낸 꿈은 어찌 됐을까. 등장부터 숨 막히는 고별한 자태. 그 위험의 탄성이 절로 나는데. 기다림 끝에 광금빛으로 한골 탈세. 그 모습 참으로 아름답구나. 강금빛으로 한골 탈세. 오. 오. 이게 살짝만 눌러도 완전히. 살짝만 눌러도 이게 완전히 몽몰아져요. 얼마나 부드러울까요. 진짜 자성스러운 거니. 아멘